아이템의 음악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빌리리 셰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흠집숙한 비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! 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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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으로 해라! 슬슬... 제만부터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연수 축하해요! 연수 축하해! 3주년 트와이스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런 사람 다를 게 없죠? 트와이스 사람 맞아요? 여신 아닌가요? 네, 그러게요. 확인해보고 올게요. 잠시만요. 뭐야? 여신데요. 아니, 내가 정말 좋았어. 내가 생각했어요. 여러분, 3년도가 3년도 오래됐습니다. 내가 그동안 말 못했던 거를 진실게임? 뭐 있으신가 봐요? 아니, 있진 않아요. 그건 어떡해. 나 진짜... 이런 거 두 개 끄고 해야 진짜 진실게임이었잖아요. 진실? 진실? 아, 생각나라. 나도 있어. 근데 지금? 나 사실 어제... 눈을 붙었고 있어. 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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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웃기했어. 알았어?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로... 마무리로 뭔가... 노래할까? 무슨 노래? 아, 그래. 노래하자. 그래. 정혜지, 시도 나갈게 봐. 조금만 한 곡 뽑아봐. 아, 원! 아, 둘! 아, 원, 둘, 셋, 고! 건배해? 뭐야... 팬데바한 호흡대 como 아, 어떻게 얘기 dice? happens. 오,翅프트. 아, 잘한다. 지우 분 make you up. reklam having you up. 이제 고맙으니깐 지효가 뽑으십시오 가요타요! 가요타요! 아직 봐? 이제 안 보겠지? 내가 집에서 다닐 때 봤어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3주년을 또 일본에서 일본 팬분들이랑 많이많이 만나면서 또 이렇게 잘 보냈으니까요 여러분들 3주년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4주년 5주년 10주년 20주년까지 함께 하실거죠 멤버분들? 네 원수도 영원할거에요 예 근데 얼굴 나오는 거 좋아하지? 나중에 남는다고 해야해 그래 예쁘게 해야해 하나 둘 셋 트와이스 스타일보컴 안녕 예스옹이오 대박 예스